갯벌에서 생긴 1, 2! 갯벌 레이싱 파괴 작전이 실패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바로 갯벌 파괴 작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됩니다. 네! 반드시 개필코 최사를 다해 성공시키겠습니다. 갯벌 파괴 작전 실시! 갯벌 파괴 작전 시작! 갯벌 파괴 작전 시작! 어! 누나! 저게 파다용! 그 라인은 참 수정? 감이 오는데 개가 물면 아야 아이고 이 자투정으로 뭘 하고 있던거지 아우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알거 없고 당장 말을 안하면 말할게요 말한다고 해요 이로 이로가 연락이 안되는데요 사고가 생겼나 봅니다 아 뭐같아 조개 한마리도 못잡았네 무슨 조개들이 그렇게 빨라 어제 보니까 조개들이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어머머 그랬어 나도 달리기 연습 좀 할걸 여보세요 뭐야 산이 무너진다고 정말이야 알았어 바로 사람을 대피시킬로 미사일 발사 알싸 아이씨 공격 탈빈 하나 잘 랩 5 정 제발 영 이럴 미랩 이렇게 된 이상! 직접 산을 무너뜨린다! 슈퍼 해머드릴 발사! 안 되겠다, 학가에! 합산! 좋아! 소품! 소파! 킹걸! 풀어! 주변 여러분! 빨리 대피하세요! 산이 무너집니다! 주변 여러분! 빨리 대피하세요! 산이! 어? 산아! 어디 가는 거야? 산이 무너진다며! 어서 피해! 그게... 그 전에... 그 전에... 이 무너뿐이 낙당자를 잡아야 합니다! 어? 병원에서 기억상실 중? 그땐 작전 중에 다쳤던 거고... 제 진짜 정체는... 임일 첩보 요원 로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 아! 알겠습니다! 가자! 가세요! 어! 갈게요! 발사! bees! 아주! 여ytteth! 가십쇼! 하! 하! 추압듬! 하! 파이어 스톱! 하! 하! 아! 하! 공격을 다 막고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또 당할 줄 알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연속 콤보 공격이다! 파이어 스포! 야! 니가 널 쏘면 어쩌자는 거야! 소봉님 조심하세요! 폐간다니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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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최고! 로제 누나 최고! 그렇게 핀 가이더와 로제 누나 아빠의 활약 덕분에 큐라인 일상의 갯벌 파괴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